육아. 육아를 사왔습니다. 흘리면 안되니까. 흘리지 말고 드세요. 이따가 이모님 청소하기 힘드세요. 종이를 닫혀 놓고 육아를 먹습니다. 근데 이건 또. 떡손녀가 또 사왔어요. 떡손녀가 두유를 사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 많이 먹어야죠. 그렇지. 목 막힐까봐 두유까지 사왔습니다. 그래서 두유를 먼저 한 모금 하고 육아를 먹겠습니다. 빨리 좀 드시면 안되요. 무슨 막걸리 먹던 소리가. 한 과를 소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조청 녹아나는 소리까지 들려. 떡손녀 드셔보세요. 일단 저도 두유 한 모금. 두유 한 모금 먼저 하시고 제가 이제. 아우 맛있겠다. 정말 고소하네. 우리 가자가 참 큰 맛. 그걸 뭘 배워드세요. 한 입도 안 해야지. 어떻게 조청으로 들어갔다고 대해서도 사왔는데. 맛있게 보이네요. 입안에 살살 녹아요. 맛있네요. 달달할만. 꼬시고 달달하고. 떡손녀 빨리 하나 더 먹어요. 자꾸 꼬시라고 그러니깐 말 못하게 계속 먹여야겠어요. 아니 육아가 이렇게 꼬셔요. 이게. 희한하네. 맛있네. 정훈이의 노래. 그 사람 바보야. 3부 마무리곡으로 띄워드릴게요. 자기부로 바보라. 그 사람 바보야. 4부로 갑니다. 어우. 감사합니다.